서울 G20은 무지개다! 왜냐하면 레인보우도 일곱빛깔이 모여 하나가 되듯이 G20 20개의 색깔이 모여 20개의 나라가 모여서 하나의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20은 무지개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핫이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이 이번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의상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0나라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또 와서 경제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으로도 큰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핫이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열세다! 왜냐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불안한 가운데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서울 G20 정상회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열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화합이다! 화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시작부터 20개국이 참가한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전 세계가 서로 화합을 이뤄서 이제는 20개국까지 결전을 했는데 G20의 또 다른 목표는 다른 나라들의 각국의 정상들도 같이 모여서 더 이렇게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든다는 게 목표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화합이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념음악을 녹음을 하는데도 20팀이 각기 다른 팀이지만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해서 좋은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들려드리는 것처럼 그럼 G20은 화합이다! 그래서 적절한 부분입니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